한글자막 by 한효정 밤새 널 잘 지켜줄 것이니 염려 말고 쉬거라 너 잠드는 것만 보고 나가마 마마께서 옆에 계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질 않았습니까 그럼 잠이 올 때까지 밤새 얘기나 하자꾸나 컷 오케이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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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maller 잠이 안 지친 하루이 밤새 말 잘해 이거 어떡하지? 어떻게 대처가 하네? 그럼 잠을 때까지 밤새 얘기 안 하자 이게 이런 춤이었나? 이거 모르겠네 아니요 이거는 다 한번 보내기 신랑해 내 잠이 오지않은 밤 이제는 시가버린 가로 이렇게? 네? 섀도우로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섀도우로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았었는데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그걸 기억하는 게 대단해 대단해 진짜 처음으로 때문에 그게 진짜 처음으로 때문에 어쩌나 여기 상탈을 갖다 미친다 완전 괜찮은데 다 안 빠져들게 진짜 좋아 자 선발 레디 액션 너는 내가 부러우냐 도롱장에서 연락해 보십시오 도롱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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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롱장